쉿 여기가 스테이씨 집인 것 같다 누가 왔다 누구세요? 누구지? 이게 뭐지?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런, 여기가 어디야? 귀여워 아빠, 고양이 키우자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제발요 알겠어 아마방 얼마나 귀여운지 어이, 이 발톱 좀 봐 아빠 손을 활켰어 고양이 살롱으로 데려가자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? 우리는 미용실에 갈 거야 안녕 나 만지지 마 하지 마, 하지 말라고 우와, 손톱과 팔톱을 다듬어주네 기분 추워 아, 얘도 키우자 이 고양이 진짜 크다 아, 나 좀 조심해 주세요 아빠보다 더 커 오, 얘 좀 봐, 얘 좀 봐 아, 좋아 어, 키로 청소하고 있어 정말 기분 좋아 아빠, 강아지도 키우자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같이 가자, 응? 어, 이제 진짜 예뻐졌네 오, 정말 잘 나왔네 끝났다, 다시 또 와요 끝났다, 가자 그래, 가자, 가자 자, 이제는 집으로 가 집? 음식? 장난감은? 어, 그래, 알았어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 어, 아빠, 이것 봐 어, 목걸이 사자 응, 그래 이거 이쁘다 아빠, 이거 사도 돼? 어, 이게 얼마라고? 어, 대박 대박 흠 흠 흠 아, 예, 장난감 응, 사야지 흠 흠 흠 흠 흠 흠 고양이집 됐어, 그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양말도? 안 돼, 아빠가 마지막이라고 말했지 알았어 아빠, 이것봐, 이거 정말 많고 다양하네 정말 좋다 이것도 사자 안 돼, 안 돼, 아빠 심장 상태, 안 돼, 안 돼, 안 돼 아빠, 뱀도 키우자 뭐야, 징그러워, 안 돼 아빠, 새도 있어 이 귀여운 새들 봐봐 안녕, 안녕 아빠, 바보, 아빠, 바보 새들이 이상한 말 한다 드디어 집에 도착 이제 밥 먹자 맛있어, 아주 마음에 들어 나 정말 예뻐 보여 자네는 별로였는데 같이 놀자 여기 정말 추워 영원히 여기 있어야지 나스티아, 고양이한테 이름을 줘야지 모르겠어 얘들아, 아래에 내 고양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건지 적어줘 스테이 씨, 왜 울고 있어?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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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예쁜 원피스 어때? 잠깐 기다려봐 이거 봐봐 정말 재밌는 화장품 세트 그럼 아빠하고 산책 갔다 와보자 재밌는 음악 틀어줄게 도대체 문제가 뭐야? 여기 들어가 볼까? uler macht 으아 으아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음,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 아니야 됐어, 이제 더 이상 못해 의사선생님을 불러야지 여보세요, 어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가시가 박혀있네 감사합니다, 의사선생님, 감사합니다 만세 선물이야 선물 제일 큰 거 먼저 뚝뚝, 거기 누구죠? 쇠야, 날개도 있어 음, 하트의 친구들 주스 만들어볼까? 롤 롤 롤 재밌는 거네 이게 뭐야? 새끼 고양이야 구독하는 거 잊지마 귀여운 고양이 안녕 안녕 정말 귀여운 강아지다 어, 난 고양이를 좋아해 안 돼, 하지마 바꿀까? 좋아 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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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롤 롤 좋아요 롤 겨우 잡았다 아, 집에 도착 롤 롤 illegal you oh, 내 신발 말썽쟁이 강아지 귀여운 고양이 힘들어 고양이를 돌려줄게 나도 강아지 돌려줄게 보고 싶었어 같이 놀자 가자 나의 이쁜 고양이 얘들아 너는 누구를 더 좋아하니? 고양이나 개 댓글에 적어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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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